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 엄마가 덜어줄게 너 혼자 그걸 다 들어가면 어떡할거야 형아는 뭐 먹으라고 형아는 이은아 이것보다 좀 더 물기가 없은걸 좋아한다고요 그정?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러면? 너 왜 비벼 밥을 비벼면 많이 드니까 뭐뭐 넣을거야 알았어 그러면 엄마도 해줄게 이 정도면 되겠어? 네 참기름 잠깐만 좀 비벼줄까? 네 참기름 흐흐흐흐 이은이 밥 오징어가 맛있어 밥 비벼고 아니 반찬 그만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나물 참나물 엄마 오징어 이은아 넌 비빌 수 있어? 오늘 먹었던 하얀색의 문어발각들 움직이는거 뭐해요 이름? 그게 산낙지 산낙지가 더 맛있어? 아니면 오징어가 더 맛있어? 산낙지 이윤이는? 산낙지가 더 맛있어 산낙지가 더 맛있어 초콜렛이 맛있어 산낙지가 맛있어? 산낙지 아이고 밥먹어 이제 밥이 됐으니까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너는 이미 먹었잖아 간 맞지? 네 이은아 너 이것도 먹어봤어? 응 네 아린이는 고추장은 넣지 말자 아린아 머리카락 앉아 이제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먹어 먹어 배고팠어 배고팠어? 배고팠어? 저도 영양이가 배고팠어요 잘했어 얼른 먹어 비벼줘 아린이도 응 괜찮아 천천히 먹어요 이거 맛있어? 근데 이거 진짜 사과예요? 응 사과야 저는 무인줄 알았어요 먹어 봐 응 왜? 힘들어? 아냐 물을 먹어서 힘들어져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물고 그거 물 먹으니까 내가 힘들어서요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날 거예요 안정적이 있긴 해요 누나는 배고파요 누나는 배고파요 응 예은아 고추장 맛 한번 볼래? 응 응 응 먹어봐 한번 괜찮아 매우면 물 마시면 되지 응 안 먹어봤잖아 달아 고추장 달아 이거 맛있어 응 엄마 믿어봐 진짜야 자 매운데 달지 맛있지 매워 한 번 더 먹고 한 번 더 먹고 물 먹어 자 괜찮아? 네 엄마한테 여자 착한 마음을 안 먹을래 알았어 더 고추나니 이렇게 매워 그러니까 좀 맵다 밥 먹으면 안 매워 빨리 먹어 봐 엄마는 달 안 매워 엄마는 달 엄마는 매운 거 좋아해 밥 먹을 수 있는 게 좋아 아 아 아 아니 나 반찬 여러 가지 다 먹어 나물이랑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장난 좀 치지마 음 음 음 음 밥 다 먹고 밥 다 먹고 하자 천천히 밥 다 먹고 하자 천천히 밥 다 먹고 하자 네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? 이유나 여기에 참나물이랑 바삭 바삭 고사리 숙주나물 바삭 고사리 바삭 고사리 숙주나물 고사리 숙주나물 고사리 고사리 다 맛있다고? 네 밥도 맛있어 고사리 고사리 숟가락으로 먹어 숟가락으로 먹어 숟가락으로 이렇게 안 먹었지 응 너 지금 떠들 동안 형아 다 먹었지 하하하하 나한테 다 안 먹었는데 네 이제 완전 다 먹었잖아 거의 다 먹어 간다 아니 나 아윤이도 얼른 먹어 내가 제일 엄마랑 같이 먹으면 되잖아 천천히 그러면 나는 엄마한테 대결해 엄마 어? 면? 이윤이 진짜 근데 요새 밥 더 잘 먹는 거 같아 저보다요? 아니 아니 네가 더 잘 먹지 응 응 아니 이윤이가 잘 먹지 이윤이가 잘 먹는다고 이윤이도 잘 먹는다고 하는 거 같아요? 그래 둘 다 잘 먹는다고 안 돼요? 고마워요 응 누나야 엄마가 둘 다 잘 먹는데 누나랑 이윤이가 잘 먹는다고 그래 이윤이도 이렇게 잘 먹고 누나도 잘 먹잖아 좋아하는 게 조금 다르지 응 아냐 아냐 그냥 마이 때문에 응 좀 먹을 수 있고 이윤이랑 아윤이 아니에요? 응 이윤이랑 아윤이랑 이윤이랑 같이 정리할 거예요? 바쁘기도 하고 이윤이랑 통화에는 놀아도 돼 엄마랑 오빠가 있잖아 근데 그게 쿵 지금 몇 시인데 6만 엄마 이거 쳐 그럼 마지막 거 하나만 쳐 엄마 이거 탱밥으로 가지고 응 새송이 버섯 생뽑에만 손으로 그렇게 하지마 잠시만 아니 마지막으로 치긴 아까워 또 마지막에 배운거 열심히 먹어야 돼 노래 봐봐 손으로 하지마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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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없다고요 나 먹어봐 젓가락 잘 하잖아 으흐흐흐흐 기회로 우리 같이 먹으면 더 먹을래 더 줄게 먹고 있어 만져서 안져서 만져 도착 됐어 이제 먹어요 내일 김치아 먹아니지 너무 맛있니? 또 다른 이경우 음식이 맛있다 맛있다고? 배고팠다고요 배고팠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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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몇개 쳐? 하나 맞춰준다던데 빌받았어? 네? 팔아프겠다 좀 쉬어 아니면 밥먹고 밥먹고 좀 쉬어 엄마가 팔이 아파해서 격고리방 정리하고 이윤이것도 정리하고 응 밥먹고 좀 쉬어 밥먹는것도 움직였다 긁어리는것도 움직였다니 좀 팔이 아파서 마사지하고 할거같아요 맛있다 타구 타구 엄마가 해놓는게 더 너 사먹는것도 잘 먹잖아 아빠 그랬지? 엄마 너 이리와봐 니가 이윤이 앉아 볼래요? 대박쓰 대박 진짜 유크다 응 최고에요 응 안지라니까 그럼 너 안볼게 엄마가 나 먹을게 나 먹을게 다시 한번 크게 만들어 봐야지 슝버섯나라갑니다 엄마가 제가 비행기 비행기 만들어 볼게요 슝버섯나라갑니다 슝버섯나라요 줄발 슝 엄마 물질수 엄마 엄마가 기뻤어 엄마가 기뻤어 이러니까 마녀같죠 아니 공주님같애 공주님? 통이버섯나라요 체송이 섬 무좀완성 또 그거 먹는거 보여줘 통이버섯 진짜 크다 최고 최고 응 응 방에 잘 안챙겨놨나 응 방에 잘 안챙겨놨나 아우 오늘 진짜 이쁘게 잘 먹나요? 맛있어 야 넌 니가 많이 먹고 누나꺼까지 뺏어 먹으면 안되지 응 응 못먹는다고 엄마 많이 사올게 버섯 아니 그거 먹어 오늘은 나한테 이런거 다 내놔? 밥먹자 밥먹자 이 모습을 열 수 있어요? 밥 다 먹고 해줄게 엄마가 이번엔 깻잎버섯 모양 밥을 만들어 너 떠들고 웃고 떠들고 할 때 이윤이 밥 다 먹었어 밥먹자 조금 남았어 봐봐 응 잘 긁어봐 엄마가 긁어줘? 싹싹싹싹 싹싹 알았어 이제 됐지? 엄마가 싹싹 다 먹었지? 네 만세 이윤이 만세 잘 먹었어요 엄마가 가고 엄마가 골라보는 아멘